242번 교육생 242번 교육생 자 상대팀에 대한 한마디 한번 해봅니다 제발 천천히 좀 해주세요 제발 천천히 좀 해주세요 238번 교육생 액션 리사 L.I.S.A. 리사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 다했어 우리 택시 이어서 펼쳐진 리사씨의 코믹 댄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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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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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YES gw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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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아메리카노 지금 호랑이 해가지고 이런 패스는 역시 YG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돌 아이돌 이게 나왔어요 진짜요? 네 이런 거 있었어요 대박 사약을 들라 제이는 사약을 들라 오늘 열어야팔 깜짝이야 깜짝이야 알고 있었어 내가 얼른 지어야지 레이터 레이터 리스타도 안 빼잖아 안 빼죠 자기가 그냥 요즘 뭐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안 빼더라 리사야 리사 춤을 정말 잘 춰요? 응 아 짱이야 우와 이사생도 내일 유경물품 뭐뭐 챙겨야 됩니까? CS복 하고 몹시하고 수건 총 닦는 거랑 권투하 이 사생도 너무 웃겼습니다 추가 네네비 네네비 각 haben Twin 요 두ban 야, 그대로 바로! 다리 왜 저래? 맘에다, 맘에다. 띠엄 뽑아준 이상한데? 왔는데 얘? 다리 왜 저래? 맘에다, 맘에다. 띠엄 뽑아준 이상한데? 왔는데 얘? 다리가... 얘 어디 이상한데? 이상하세요? 아, 이상하세요? 왜 저래? 이상해, 이상해! 야, 왜? 이상해, 좀 이상하다! 팝, 팝, 팝! 잘하는 것 같다. 잘 안 해봤어요. 호주식으로 해주세요. 이거라고 해야 되나요? Can I clean the table? Can I clean this for me? 아, 뭐? Can you clean this for me? 어, 내용이야! 아, 이거는? 오! Can you clean this for me? 모션까지 완벽했어요. Can you clean this for me? 와, 왜 이렇게 거부하네? 안돼, 안돼, 안돼. 야, 돔. 야, 돔. 깜짝이야. 야, 저 알만 때랐어! 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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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박. 매니저! 아, 애매한 척도. 잠깐만. 이거 봐줘. 기사야. 야, 돔. 아무리. 야, 뭐라고. 아무리 천천히 두고. 그냥 뻥 뚫리는 거라 해. 뻥 뚫리는. 코, 뻥 뚫리는. 냉스코. 제가 뭐였지? 이상하게도 뻥 뚫리는. 로제랑 니마리 형은 뭐였어요? 니마리 형. 니마리 형. 지금 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괜찮아요, 지금? 저는 사랑을 밟고서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방금 만들었지? 화분 만들었는데? 뭐야? 아니야. 방금 만들었지? 아무래도 전에 만들었었어요. 한번 해봐요, 주변 배우스를. 발끝에서 받은 것 같은데. 아우. 발끝에서 받은 것 같은데. 아우. 그전. 아우. 아우. 진짜 창이잖아! 저희 표정도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아... 오 언니! 이런 거 찍었어요 고급자 고급자 봤죠? 오 야스 약간 좀 통이 있어 보이죠? 사실 없습니다 어? 이거 선생님 모자 아니에요? 어? 제... 제가 한 번 써볼까요 진짜? 리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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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춰! 춤 춰! 갑자기 여기서 터렸던 뮤직축! 아니 노래 켜고! 주목시킨 다음에! 오빠! 오빠! 이렇게 빨리 빨리! 아니 지금... 너 벌써 이상해! 오빠! 오빠! 끝까지 하세요! 오빠! 끝까지 하세요! 하하하하 블랙핑크! 과연 노래방에서 어떻게 들어온지 리사? 과연 노래방에서 어떻게 들어온지 리사? 과연 노래방에서 어떻게 들어온지 리사? 왜 리사가 거기 맞박이 가발을 썼죠? 리사가 바로 골랐어요! 띄워놨어! 저거 지수권대! 바로 바로 골랐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영어로는? 제가 가도 되냐면 어딨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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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s the toilet? 어떤 거 걷는데? 저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거의 그 가게의 주인이야! Where's the toilet? 하하? 자! 리사! 아기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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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한국말 잘하면 다 짱이다라는 말도 안 해! 리사 그러면 몇 개국어예? 어? 3개국어! 4개국어! 3개국어! 4지, 4! 4? 어? 뭐야? 뭐야? 아니야! 형! 리액션이! 3! 3! 4! 4! 5! 5! 5! 6! 6! 6! 스텝! 5! 5! 6! 5! 5! 5! 6! 6! 5! 이 사람 아직 납치에 대한 소개되네. 저희가 조회치고 있었어요. 진짜 신기하다. 아 표정이 그렇게 안 좋으네요. 리사 진짜 열심히 한다. 아 지금 우리 주원이 웃고 있어요. 지금 고개 돌렸어요. 여기 보고 있어요. 어? 이 입을 쓴 severely농이 강조합니다. 마다속 그는 문들은 아빠 사람. 어? 불터죠? 아 아빠가 아이고 아니어? 너희.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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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우와, 누구야? 데뷔 3개 모여본다고요? 인사야! 너 지금 이 자신을 봤어야 돼... 한성우를 한 번 맺히는 걸 어떻게 해요? 뭐 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무슨 몸을, 몸껍질을 다 힘들어. 리사님 딱 봐봐. 예왕 대표님 그거 또 다섯 말투도 없을 때 아니야? 5, 6, 7, 9. 아, 세팅하네. 5, 6, 7, 9. 아, 세팅하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5, 6, 7, 8. 위, 파랑. 위, 파랑, 파랑. 아, 일어나, 일어나. 아이, 더. 아, 예נס. 이겨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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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겨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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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뭘 떠네 앞에 서이사지만 assume 골라 steak것 x2 정말 예뻬 예쁘고 делает 내가 외感는게 yerde Walteer 갈리겠어 любов 무어qua